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0년 12월 15일 판례공부 형사 전화진료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12월 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5도 13830 판결입니다. 2015년 사건이니까 굉장히 오래 고민한 사건이죠.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의료법 위반 사건이고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습니다. 피고인이 뭘 워크를 했는지 한번 보시죠. 의료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해야 된다. 단 예외적으로 환자나 환자 보호자 요청에 따라 진료할 경우에는 의료기관 바깥에서 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 있어서 왕진 진료입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도대체 움직일 수 없다고 해서 요청을 받아가지고 가는 경우 그거를 이제 왕진에서 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은 아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아니면 의료기관 내에서만 해야 된다. 문제는 이제 34조에 보면 원계의료라고 있습니다. 원계의료는 33조 1항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의료기관 내에서만 해야 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나 화상통신을 이용해서 화상의료할 수 있다. 다만 그럴 경우에는 보건복지 무령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된다. 물론 이 사건에는 그런 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로 진료를 한 거죠. 그런데 한번 보시죠. 사실관계는. 간단합니다. 피고인은 한의사였습니다. 한의사였는데 환자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전화로 환자를 진찰한 겁니다. 아까는 좀 알았죠. 그러니까 전화로 진찰했는데 이거는 병원 밖에서의 진료행위다. 그런데 환자가 요청한 거니까 아까 말한 의료법에서 말하고 있는 환자의 요청에 따른 행위니까 의료기관 내의 진료에 대한 예외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주장을 한 거죠. 그 주장에 대해서 대부분 2015년에 들어왔는데 5년 동안 거의 고민을 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병원의 진찰 사유에 환자나 환자 보호의 요청에 따라 보호자 요청에 따라 진료할 수 있는데 병원 밖에서 여기에 전화로 의한 요청에도 포함이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이게 왜 고민하게 된 거냐면 대법원 판례에 보면 처방전 발부에 관련해서는 전화나 화상으로 해줘도 괜찮다. 그러니까 괜찮다가 무슨 말이냐면 처방전 발급이 유법한 게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판례는 뭐냐면 초진 한 번 없이 전화로 발급한 건 유법하다. 어? 잠깐만. 처방전을 초진도 없이 발급하고 유법하다. 그러니까 두 개의 판례는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진료를 해본 사람에 대해서 처방전 발급하는 거는 유법하지 않다. 그런데 한 번도 진료하지 않은 사람을 처방전 발급하는 거는 유법하다.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전화로 진료하는 거를 적절하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처방전 발급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진료도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원격의료 34조는 그 33조 1항 예외로서 제한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환자의 요청에 의한 걸로는 원격의료 할 수 없다라고 대법원 판단합니다. 이게 좀 이상한데 어쨌든 대법원은 그렇게 본다는 거죠. 법 해석상으로는 되게 이상합니다. 뭐 그냥 좀 해석이 맞는지 어쩌는지 어쨌든 대법원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원격의료는 환자 요청이 있어도 안 된다라는 거죠. 대법원이 환자 밖에서 이런 요청이 있을 때도 불법으로 한 판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의사가 화해복지시설에 매주 1, 2회씩 계속 가서 거기서 진찰하고 하는 경우 이 경우는 유법하다고 하는데 이때는 왜 유법하다고 하냐면 구체적인 요청이 있을 때만 가는 거지 반복적으로 가는 거 이거는 병원 밖 치료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격의료는 안 되고 그다음에 이런 예외적인 경우는 아주 예외적으로만 해석한다. 그게 대법원 판단인 거죠. 대법원의 기사라든지 이런 게 보면 언론 기사에 보면 이게 뭐 모순된 판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그 행위는 전화로도 가능하고 한데 전화 진찰 행위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화 진찰이니까 처방전 정도 발급하는 건 가능하다. 그러니까 고용암 환자를 먼저 초진을 해서 직접 만나서 한 다음에 추가 처방전 발급하는 건 전화로도 가능하다. 이게 이제 대법원 판단인 거고 의료법상에 요건 구비하지 않고 원격의료 하는 건 안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배치되는 판례 아니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시면 진료는 반드시 직접 해야 되고 원격의료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요건을 갖춘 다음에는 할 수 있지 전화로 하는 진료는 안 된다. 진료는 다 안 된다. 처방전은 초진을 한 사람에 대해서 추가 처방전의 정도 반복적인 처방전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초진도 없이 처방전 발휘하는 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의사나 환자의 경우에 이런 지식을 알고 있는 게 좋으니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